뭐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? 와 나 진짜 모르네. 바보인가 보다 이 정도 먹고. 야야야.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. 이거 이거는 이긴 팀이 뭔 거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수고하니 이건 뭐 이거. 이길 수 없는 거잖아. 꿀맛이죠. 김석진. 음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여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. 수고하셨습니다. 이 형 모른다며. 어 야 시가 형 바르나. 야 이 형 모른다며. 진짜 하나도 몰라요 진짜. 김석진. 이거 생일 선물이야. 우와 큰일 났다. 잠깐만. 못하겠네. 와 이거 이거. 난 모르겠어 난. 큰일 났다. 한 입만 한 입만. 형 이거 들고 있자 봐봐요. 한 입 한번 먹을게요. 한 입 한번 먹을게요. 왜요? 맞춰야지. 나 진짜 모르겠어. 나 하나도 모르겠어. 나 진짜 모르겠어. 야 이거 뭐. 아 왜 이렇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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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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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민아야. 으악. 으악. 잘한다. 으악. 으악. 잘한다. 야. 해. 스플레시가 많이 시킨나요? 아니야. 아. 아프신가요 지금 씨? 바로 가겠습니다. 지윤아, 살았다. 국포복으로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.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이미 순환에서 내려왔어요. 내려왔어요? 순환에서 발끄발까지 나왔어요.